아니,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뜻깊은 밥상이야, 지금. 어머니가 해준 그래도 영양식은 많이 먹었는데 아버지가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 아니야. 그치. 아, 나밖에 없지. 어, 너가 아는구나. 아, 나밖에 없지. 어, 너가 아는구나. 오, 야, 밥 맛있겠다. 밥도 그럭저럭 잘 된 것 같은데요? 어, 그러게요. 제대로 나왔어. 밥도 물 내가 다 맞춘 거 아니야. 너가... 야, 너가 뭘 다 해, 혼자! 내가 다 했어, 진짜, 오늘은. 너가 다 먹을 거지, 또 남는 거. 어. 어, 예. 어, 땡큐. 어우, 누룽기도 살짝 다. 좀 타도 다 맛있는 거야. 맛있는 거야. 얼굴에 다시 이제 좀 화색의 톤에. 뭐, 이거 먹었어요? 응. 맛있어요? 어, 너무 맛있다. 이야, 밥, 바람, 밥 좋다. 오늘 우리가. 응. 바삭바삭한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. 응. 맛있다. 이런 데 와서 먹는 엄청 처음이지. 셋이 서문 자체가 처음이야. 셋이 오늘 해본 게 다 처음이야. 너네. 그런 의미에서? 응.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있을 때 어? 캠핑장 가서 이렇게 할 때 빼놓고는 그때 또 어렸을 때니까 너무 어렸을 때니까 한번 먹어볼까요? 야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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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해 시합 잘하고 또 아주 좋은 성장 되길 바랍니다 화재! 화재님이 원했던 그림이죠? 아주 좋은 성장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 아 맥주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시골 나가 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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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볼까? 한번 국물 좀 먹어볼까? 한번 국물 내먹을게 야 낙지 같다 야 맛있구만 그냥 맛있어요 응? 기가 막혀 어우 야 라면 먹기 낙지를 저렇게 고약이지 우와 이봐 밀 두루서 내 가 우와 오우후후 저것 대박이다 응? 아유 뿌듯해요 하재 형 얼마나 좋을까 라고 여기다 이제 빼야지 뭐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돌려면서 나의 옛날 동네 옛날 동네 반자빌라인 아... 은희의 원기예방 낙지쇼! 오 낙지면이야 낙지면! 요거는 득점 왕쪽인데? 내년에 뭐 크게 좀 기록 남길 것 같은데요? 아... 터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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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비트다 투 더 웅도 아 지금 머리카락으로 갑니다 다 먹어야 돼 자 우리 웅곤 내년에도 MVP 터집니까? MVP 터져요! 와... KB와 MVP가 터지는 웅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렇지 스테미나가 아주 입으로 쭉쭉 들어가고 있어요 국물이 진짜 이거 완전 보양식이야 국물이 진짜 이거 완전 보양식이야 와 혜신탕은 진짜 너무 맛있다 약지가 또 최고의 보양식이지 엄청 보양식이야 올 시즌 이제 또 이제 휴가도 이제 끝나면 올 시즌 준비 잘해서 응? 잘해야지 캠프션 가서 우승할 생각을 해야지 응? 내일 우승이야 KT 우승 그냥 말해도 우승이 낫다 응? 내일 KT 우승 응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이걸 여기서 낙지를 먹고 있다는 게 신기해 누가 잠그어? 죽을 때까지 여기 남을 것 같아 어? 야 여기 장소를 와가지고 잡게끔 한 사람이 누구야? 안정환 선배님? 안정환 선배님? 안정환 선배님? 야 너 그래도 야 아버지한테 보양식 이렇게 해줬는데 야 너 배신 때리니 그거를 아무리 딱 아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거기서 꺽네요